썬킴 시네마 네 매주 목요일 한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오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웨터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스웨터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TBS FM 들었으면 스웨터가 잘 어울리는 남자 썬킴 교수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sns 관련된 영화라고요. sns 관련된 영화인데 지난 2014년도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신 변요한 배우. 변요한 배우의 정말 어렸을 때 애 됐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소셜 포비아. 소셜 포비아. 2014년도니까 6년 된 영화네요. 6년 된 영화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그 영화 시작이 이거로 시작을 해요. 타령을 한 한 병사가 거의 한 여관에서 자살을 한 장면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많은 군필자들이 추모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정말 안 됐다. 헬조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로. 이런 가운데 여성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레나라는 유저가 악플을 달기 시작하거든요. 잘 죽었다 등등등등. 여기에 군필자 네티즌들이 격분을 해서 잡으러 가자. 소위 말해서 현필을 뜰어가는 거죠.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지웅이랑 용민이라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노량진 학생 두 명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딱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댓글을 달던 그 레나라는 여성 네티즌이 목을 매 자살하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누가 봐도 자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띵동 띵동 띵동. 딱 거기 도착한 그 현필 원정대들이 느낀 게 뭐냐면 세탁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래서 진범을 찾아보자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진범을 찾는 과정에서 진범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 현필 원정대의 그 용민이라는 친구가 진범으로 지목이 돼요. 억울한 거죠 자기는요. 그러니까 마녀 사장이 시작되면서 나는 아니다. 난 진범이 아니다. 네가 맞잖아.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용민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잘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악플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실제 현실 세계로 와서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현피라는 게 현실에서 롤 하세요 우리 박사님? 저는 안 해요. 일단 스타도 안 하시고? 스타는 예전에 조금.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는 특히 요새는 게임을 전부 다 풀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민폐 캐릭터를 해갖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멘탈이 약하시면 안 하시는 게 낫네요. 악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그러니까. 그런데 집단으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쟤를 약간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트롤링을 걸어요 일단요. 트롤링. 트롤링이 아시다시피 어선 뒤에 먹이를 달아놓고 생선들을 유인하는 거잖습니까? 내가 찍은 친구가 나한테 욕설을 하고 어떻게 반발할 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욕설을 하면 와르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도 열이 받아가지고 트롤링이 걸려가지고 너희들 다 한번 나랑 실제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런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피를 드문 거로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진짜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현피라고 만약에 치시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현피가. 영화상과 똑같은 게 뭐냐면 현피를 속된 말로 하러 가요. 가면 너 나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무도 안 말려요. 그걸 다 킥킥킥 거리면서 휴대폰을 찍어요. 야 덧쳐 덧쳐 덧쳐. 그런데 이게 공론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경찰에 안 걸리고 일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그랬던 게 현실에서 그런 식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그 싸움이 현실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많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현피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리고 막 중계를 하잖아요. 지금도 중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만요. 물론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구나. 참 몰랐던 댁인데. 롤을 하시라니까요. 게임을 못해요. 게임 dna가 없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애가 닮았더라고요. 못해. 개독에서 맨날 민폐를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너구리나 결롱을 하시죠. 그런데 이 소셜포비아 제목이 소셜포비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셜포비아가 무슨 뜻이죠? 일단 사전적 의미는 사회불안장애인데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불안장애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일본 말이지만 이지벤을 당했을 경우에 집단 무슨 이런 모욕이라든지 당했을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더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벽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외로움 서러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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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딘가에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영화상에서는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풀어버린다. 악플로.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플로들은 왜 생겼을까? 주인공인 지웅이랑 용민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고, 자아는 굉장히 강한데 그걸 채울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점점점 더 숨어들게 되고 텅 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간을 뭐로 채우냐면 리플리로 채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는 어디 어디 대학 나왔다. 어디 어디 박사다. 지금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그게 만약 탄로 난 순간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데려가고. 거짓말로 만든 자아임에도 무너지는 순간은 견디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만든 자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 그래서 악플도 그렇게 많이 달잖아요. 악플 같은 경우에 영화상에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표현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관음증과 세디즘의 학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관음증과 세디즘. 그러니까 관음증은 솔직히 말해서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윤복 선생. 김홍도 선생의 그림 보면 거기 관음증 빨래터 같은 장면에서 몰래 쳐다보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관음증은 내가 남의 인생을 몰래 매일 쳐다볼 수 있다는 그런 짜릿함과 또 사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어? 되네 악플러? 여기에 짜릿함과 합쳐진 것이 지금의 그 악플러들이다. 대표적인 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진케리가 나왔던 트루만쇼. 그래서 에드 헤리스가 한 인간을 태어났을 때부터 조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멀리 쳐다보면서. 그게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악플러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존 버거라고 미술평론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예전에 BBC에서 만들었었던 프로그램의. 다른 관점. 네. 맞아요. 거기 책으로 엮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누드화 얘기를 하면서 여성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누드화의 모델이 된 여성. 그려져 있는 여성을 보면 사실은 그리는 화가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작품을. 남자들이잖아요. 대체로. 그 당시 화가도 대체 남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이에 어떤 권력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여성의 어떤 누드가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 밖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익명인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 사이에 사실은 권력관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늘 보여져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셀럽들 같은 분들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사람들.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관계에서 의뢰 있고 그리고 밖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갑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못 가진 자의 그런 상관관계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류준열 씨의 캐릭터가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이제 류준열 씨가 2014년도 영화니까 뜨기 전에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봤는데 이런 말씀을 류준열 씨가 지금 이 방송 안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 진짜 원래 캐릭터가 그런 줄 알았어요. 특히 이게 보철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이야 정말 캐스팅 잘했다 저거. 거의 유승범 씨 봤을 때랑 비슷해. 이렇게 영화에서. 아 그렇소 유승범 씨. 그냥 일상이 그냥 그럴 것 같은 약간 느낌의. 맞아요. 유준열 씨가 굉장히 젊은 시절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어린 시절 영화인데 그러니까 유준열 씨가 그 중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bj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관계에서 약자일 수 있지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가는 굉장한 권력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마 권력의 중개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죠. 사실 최근에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신상 털기거든요. 맞아요. 신상 털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솔직히 신상 털기가 이제 순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권력이 처벌을 못하는 거를 우리가 대신 처벌해 준다. 뭐 이 디지털 여론조사 같이 우리가 자경단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엄한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신상 털기가 공론화 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인가 dc 삐삐삐 사이트에서 야옹이 갤러리에 가고 있었거든요. 고양이 갤러리에요? 고양이 사진도 올리는 갤러리였는데 그때 그 캣 소우 헛다리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어떤 그 네티즌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고양이를 이렇게 라이브로 죽이는 사진을 올렸어요. 영화 소우 보셨죠? 소우 방식 그대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요. 나한테 악플 달지 마라 모든 네티즌들이 나한테 읍소를 하는 순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중단하겠다. 악플이 단 하나라도 올라오면 난 계속 죽이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티즌 수사대가 만들어졌어요. 영화처럼. 그 캣 소우 범인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그때 희생을 당했거든요. 네가 캣 소우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극단적인 컨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가버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신상 털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다칠 수도 있구나. 공론화가 됐었죠. 디지털 교도소의 얘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가까운 주먹으로. 아이카폰에 가했던 얘기죠. 가까운 주먹으로 저 무도한 놈들을 처단하다. 이런 건 알겠는데. 수호지에서도 나오는 대사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 나오다시피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이 정의로움을 행함에 있어서 사적인 부분에 이것까지 맡겨놓으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법에 어떤 규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그 정의로움의 기준이라든지 이걸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과연 정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냐. 사회적 맥락 속에 남겨줄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굉장히 좋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용민이라는 친구가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려고 목을 메거든요. 옥상에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목을 맺던 자리에 샌드백이 하나 달려요. 그게 뭐냐면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녀사냥을 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네가 목을 맺잖아. 그 자리에 너도 누구나 와서 널 칠 수 있는 네가 샌드백이 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런 의미였군요. 라고 감독은 의도를 했다고 하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SNS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사실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유튜브 즐겨 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마는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튜브가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데인 커뮤니케이션이랑 투웨이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 소스에서 보통 방송사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확 뿌리는 거잖아요. 대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인데 유튜브가 아무데도 안 걸려요. 이게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매스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정말 멀티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카타고리에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90년도 후반부터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박사를 받으셨던 MIT의 니콜라스 네고라폰테 교수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디지털화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시간이 다 됐죠?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투 비 컨티뉴드 기억하겠습니다. 저한테 악플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썬킴 시네마 썬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